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소미다육에 나왔습니다 소미다육에는 또 국민이 군생들도 큰 지식인 아이들도 있고 창들도 이쁜아이들 많아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오늘도 선물 드려요 선물 한번 보고 가실께요 마리아금 이거는 엘콘철화금이고요 이거는 그냥 마리아금 같아요 풋수가 몇개 되네요 이런거 두가지 중에 랜덤으로 보내드린대요 그리고 흙 배합토 여기서 쓰는거 하나 써보시고 또 주문하셔도 되요 여기서 아마 이런거 하시나봐요 그래서 이런거 받아가지고 분갈에서 예쁘게 잘 키워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마르쉐이고요 마르쉐 5천원 짜리입니다 마르쉐 5천원 물도 예쁘게 들었네요 러슈어라리아 이것도 4천원 이고요 자 월등도 가능하고 이런것도 바위설과 같아요 이것도 퀸즈마리아 금이고요 2만원 합니다 2만원 금이래요 청으로 찍어보는 건데요 9cm 분이고요 아 현령 군색만원 입니다 현령 군색만원 하고요 아 이거는 뭐요 이거 래머러 없을끔 2만원 짜리 자구도 많이 달았네요 2만원 2만원 이렇게 목대가 쭉쭉 다 올라왔네요 이거는 2만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가르쉐야 가르쉐야 2만 2천원 가르쉐야 2만 2천원 하고요 아 레인보우 샬롯 아 만 6천원 2천원 세일 들어갔어요 3도 짜리 3개 짜리는 되네요 3개 되고요 자 매직잼 골드 12,000원 합니다 매직잼 골드 12,000원 요거 14cm 정도 되는 돈이고요 색깔이 참 화사하고 노랗게 이렇게 문들어도 꽃이 빨갛게 좀 들고 요런 아잉들 이쁘죠 색도 깔끔하네요 자 아 파스텔 철화 2만원 합니다 파스텔 철화 생을 설화 이건 생을이 많다 요거는요 네 철화하고 생을 하고 잘 엮어져 있는 파스텔 철화 2만원 짜리고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겠네요 아 이거 르노 어딩금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르노 어딩금 4만원 이고요 아 파스텔 철화 요거는 금이네요 금 파스텔 철화 금 2만원 합니다 요거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자 아 아무르 파티 아 이거 가격이 어디있지 알겠네 아 2만 2천원 하네요 아무르 파티 2만 2천원 사이즈도 큼직하고 22,000원짜리 암호를 파티입니다. AI는 웨딩군생리그야. 38,000원. 38,000원. 한 20cm 넘을 것 같아요. 38,000원입니다. 마린군생이고요. 18,000원이네요. 이것도 물들면 엄청 이쁘대요. 지금 물이 덜 들었어요. 마린군생이고요. 18,000원짜리입니다. 여기에는 레드콜리 2만원이고요. 레드콜리 2만원. 깔끔하네요. 아주. 레드콜리 2만원이 12cm인데요. 금보다는 좀 크고요. 2만원. 여기에서 자고 달린 것도 있네요. 자고 달린 것도 있고요. 여기 호피. 여기에는 호피에본이 금이고요. 35,000원합니다. 호피에본이 금. 35,000원. 2도짜리. 링거스타 차라고요. 2만원합니다. 링거스타. 링거스타 차라도 있네요. 분은 한 10cm 정도 돼요. 에르메스 3도짜리. 2만원 하고요. 3도짜리 2만원. 4도짜리 4도짜리. 4도짜리. 아주 이쁘네요. 아주 이쁘네요. 이거 12cm분에. 넘쳐납니다. 아주 넘쳐나요. 예. 블랙링크 자고 달린 거. 2만원 하고요. 블랙링크 자고 있어요. 자고가 지금 몇 개씩 됩니다. 미니 노벨라. 냄비. 18,000원. 냄비. 18,000원. 냄비 미만 하다. 그래서 세주 떼야만 하다. 세주 떼야만 하다. 세주 떼야만 하다. 자. 18,000원 합니다. 아마빌레. 아마빌레. 만원 하고요. 아마빌레. 12cm분에. 가득. 넘쳐납니다. 아마빌레. 이렇게 큰지. 아우 좋네요. 아마빌레입니다. 만원짜리. 네. 아마빌레. 클론. 35,000원. 35,000원. 아. 통통하고 아주 다 부지게 생겼어요. 2도짜리. 다 2도씩 되네요. 12cm분이에요. 눈에 한가득 훔쳐나요. 요거아이는 마루. 마루 백금군생이고요. 5만원 합니다. 5만원짜리. 6만원.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자국도 또. 더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자. 마제스타 철학. 3만원입니다. 여기가. 아주 멋있죠. 생글이 요거 몇 개나 돼요. 다섯 개. 뒤로도 하나 있고. 여섯 개. 좋네요. 끝 좀 보세요. 아주. 짙하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예뻐요 요아의 이름은 링클금군생 6만원 특이하게 생긴 애 요거 보세요 가운데다가 딱 그려놓은 것 같아요 14cm 분이고요 3도짜리 4도짜리 그래요 4도짜리도 하나 있어요 여인은 그린 에메랄드금이고요 8,000원 합니다 8,000원짜리 그린 에메랄드금 요 분은 10cm 분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자 오렌지 에보니 금생이고요 4만원입니다 아 멋있다 이거 자구 많이 달린 거요 이런거 한나 다 큰제 세줏담을 내가 만한 데다가 옮겨놔야 되는구나 엄청 자구 많네요 이거는 자 오렌지 에보니 금생이고요 4만원 아주 멋있네요 라인에 물이 잘 들었어요 블랙팁이고요 4만5천원 합니다 블랙팁 4만5천원 엄청 이렇게 또 자구도 많이 달고 크네요 이거 사이즈가 아주 대품 블랙팁 4만5천원 자 누구다 만원짜리고요 이거 만원 아 프랭크 자 1,000원 할인됐어요 1만7천원 합니다 프랭크 샤롤스턴 네 대품 3만8천원 하고요 에 20cm 저는 20cm 가본 같아요 자 레드탄 군생이고요 3만5천원 합니다 어 2도짜리 3도짜리 등은 얼굴이 3개 인데요 뒤에도 하나 있어요 화분은 요거 옆에 거 하고 똑같이요 20cm 화분에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이고요 군생으로 2만원 입니다 이렇게 3도짜리 이렇게 3도짜리 자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링링 자구 달린거 15,000원 하고요 링링이네요 링링 링링 자구가 많이 올라오네요 또 다 달렸어요 싸구가 그렇죠 14cm 분입니다 자 리틀잼 12,000원이네요 12,000원이네요 리틀잼 14cm 분에 스무자 한가득입니다 네 리틀잼 리틀잼 20,000원 20,000원 스텔라 이거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덜고 있네요 보니피카 20,000원 합니다 보니피카 특이하게 이건 좀 예쁘장 하게 생기네 여기 14 14 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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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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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초콜릿 2만원짜리. 다크 초콜릿 이시구요. 2만원 합니다. 이것도 분 12cm 분이구요. 색깔이 아주 시트게 되요. 와인피치스검이구요.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2만원 합니다. 아인피치스검, 군생. 머릿수가 많네요. 보라올령 12,000원 입니다. 보라올령 12,000원. 보라올령 12,000원 이구요. 환념 제이드스타 입니다. 12,000원 입니다. 자, 제이드스타. 진짜 환념이죠. 어, 써니즈 군생 3만원 하구요. 써니즈 군생 3만원. 네, 이렇게 환념 제이드스타. 네, 이렇게 환념 제이드스타. 네, 이렇게 환념 제이드스타. 너블, 어, 페얼이 2만원 합니다. 너블 페얼이 2만원. 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요거 화분이 10, 10cm인지 11cm. 네, 사이즈가 그러네요. 이건 흑진주 군생이고요. 4만원 합니다. 흑진주 군생 4만원. 야, 이거 멋있다. 요거 부분은 14cm 분이고요. 자, 각각 모양이 다 틀리네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또 요거는. 요렇게. 빙달리 자구가 이렇게 달린 것도 있고. 모양이 다 달라요. 요런건 사장님이 랜덤으로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자, 이쁜데. 집시 군생 12,000원 합니다. 집시 군생 12,000원. 사구가 많이 달렸어요, 상반에. 요렇게. 우와, 이거 새까만 거. 블랙 버트. 블랙 버트. 어쩜 이런 색이 나올까요? 흑색이다, 흑색. 검정색. 예, 검정색인데 이거. 특이하죠? 2도 짜리고요. 12cm 분입니다. 아, 벤바디스 군생 12,000원 하고요. 예, 12,000원짜리. 또, 파랑색. 예, 3도. 14,000원. 자, 3도짜리도 있고. 요거는 4개인데요. 자, 요것도 4개고요, 얼굴이.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이쪽으로. 예, 스카이 폴. 38,000원. 스카이 폴입니다. 38,000원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이거 20cm 더. 넘겠어요. 아, 이쁘다. 자, 이렇게 분생. 38,000원입니다. 여와이는 플레임. 플레임. 2만원. 아, 색깔 보세요. 플레임. 2만원. 12cm 분. 넘치고요. 이쪽으로는 철한거. 막 삐집고 나가네. 자, 색깔이 참 봐네요. 여와이는 아마스타 군생이고요. 18,000원 합니다. 아미스타 군생. 18,000원. 여기 자구가 또 있네요. 중간에. 요거 14cm 분입니다. 더 그레이스. 32,000원 하고요. 요건 특이하게 끝이 좀 까맣게 물들었네요. 까맣게. 14cm 분에. 요건 좀 묵었어요. 요거 이제 자구가. 목대가 좀 길게 나왔네요. 끝이 희한하게 까맣게 물들네요. 자, 데트라. 삼두 군생이고요. 18,000원 합니다. 이것도 14cm 분이고요. 아직 초라걱초라 하지만 아주 이쁘게 생기네요. 하다가 제트가. 네. 휴밀리스 군생. 14,000원 하고요. 14,000원. 아. 자구 나오는거 보세요. 14,000원. 아. 자. 14,000원. 휴밀리스 군생입니다. 자. 이거는 마룬힐 군생이고요. 2만원 합니다. 마룬힐 군생. 자. 12cm 분이고요. 자. 러라클론입니다. 38,000원. 러라클론. 38,000원. 이거 12cm 분이고요. 층이 높아요. 아주 엄청 이쁘게 생겨서 물도 잘 들을 거요. 밥이 촘촘하구요. 자. 38,000원 합니다. 요거 12cm 분이고요. 네. 끝으로. 솜이 다육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오늘도 많지요 잘 보시고 지마시길 바랄게요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